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4년도에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실어졌습니다. 아마 겨울방학이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응시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총평영상이나 해설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저 뒤에 70회나 71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69회도 앞에 68회나 67회나 66회처럼 난이도가 비슷했습니다. 아주 어렵지 않고요. 그렇다고 엄청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난이도는 대체로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타 주제라고 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궁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궁궐에서 문제 안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에서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오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 자 역사 속의 지역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있었는데 그 역사 속의 지역이 어디냐. 25번 문제 말하는 건데 얘가 바로 충주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 속의 지역 하면 이제 뭐 평양, 강화도 묻는 데가 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통합 문제가 있었죠. 제가 시대통합 문제라고 하는 게 몇 번 말하는 거냐면 47번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역사에 있었던 군사제도를 시대별로 이렇게 묶은 겁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대사가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거의 최고 기록 같아요. 현대사가 23년도, 24년도 와서 이제 좀 출제가 좀 최근 들어와서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현대사에서 4문제 또는 5문제 정도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2년도 쯤에 와서는 현대사 문제가 5문제 또는 6문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뭐 7문제, 8문제가 막 나와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 그 틀을 완전히 깨는 출제인데 이번에도 현대사 최고 기록입니다. 8문제 나왔습니다. 8문제. 7문제, 8문제 거의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요즘 트렌드는 한 6문제 정도가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은 대체로 이렇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 약국 볼 만한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공부가 좀 수박 거달기로 되신 분들은 풀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좀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거나 뭐 우리 한눈검 역대 기출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총평 시간에는 자, 봐봐요. 고대사 저번하고 이번하고 똑같이 뭐 10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9문제 또는 10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고려, 고려 8문제 아니면 9문제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전기, 조선후기 9문제, 10문제, 11문제 셋 중 하나예요. 이번에도 10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개화기죠. 개화기 원래 뭐 6문제에서 7문제 정말 많이 나오면 8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6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사, 일제강점이 말하는 거죠. 여기도 6문제 아니면 7문제 뭐 진짜 많이 나오면 8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보통 이제 6문제 또는 7문제 나오죠. 현대사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바쁘신 분들은 이제 이 총평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이렇게 뭐 자기 틀린 문제를 이렇게 바를 옮겨가면서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제가 이제 총평 시간에는 두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25번 문제가 있습니다. 25번 문제 그 25번 문제를 보시면 그 탑평리 7층석탑 이건 이제 사실 충주에 있는 건데 충주 사람들은 알아요. 충북 사람들은 압니다. 굉장히 유명한 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김윤후가 대몽황제 뭐 김윤후가 이제 몽골에 5차 침입 당시에 충주성을 지켜낸 호국의 이제 영웅이죠.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충주라고 하는 힌트가 있고요. 다인철소 이게 이제 몽골의 6차 침입 때 이제 충주 외곽에 있는 다인철소에서 이제 몽골군을 격퇴한 전투죠. 그 다음에 거기다 봤더니 탕금대 전투, 신립장군 이것도 이제 1592년 4월 26일 날 있었던 그 탕금대 전투 말하는 거죠. 충주 전투 말하는 거죠. 그러면 힌트가 하나가 아니라 한 3개, 4개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 여기는 충주구나. 뽑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건 이건 이제 덕수궁이거든요. 동그라미 2번에 만동묘가 건립된 것은 자, 이건 이제 창덕궁의 아, 그러니까 괴산의 만동묘 서원이 건립된 거죠. 만동묘.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강주령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건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한릉감의 탕글로 나오죠. 이건 이제 평양. 여러분, 을밀대가 지금 이제 서울의 3대 평양냉면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을밀대가 평양에 있는 그 누각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죠. 이게 이제 충주 고구려비빙이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중원 고구려비라고 불렀죠. 충주 고구려비빙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박재혁이 의열단원 박재혁이 1920년에 부산경찰서에다 폭탄 투척을 시도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번 문제는 우리 한릉감에서 이제 단골로 출제되는 그 역사 속의 지명. 자, 그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25번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역대 기출 문제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 문제는 저기 그 40 어 저 뒤에 이제 그 47번 문제 한번 보세요. 47번 문제 이 47번 문제를 보시면 이 시대통합 문제죠. 가가 지금 적금사당 청금사당 이런 말이 나오십니다. 이게 이제 신문항 때 이제 구사당이 정비된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봤더니 이제 응양군 나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고려 거란 전쟁에도 그 응양군 용호군 그 김훈 최질의 난할 때 그 응양군 용호군 병사들도 군인들도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응양군 용호군이 이제 고려에 중앙군 중에서도 핵심인 그 이군 이군이 바로 용호군 응양군이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다가 뭐냐가 핵심이에요. 무의영 이 무의영이란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무의영 장어영 여기 이제 그 구한말에 민수정권이 별기군 창설할 때 그 무의영 장어영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오군영을 이 영호로 통폐합하죠. 아십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라의 금의영이라고 하는 건 숙종 초에 조수기의 중앙군인 오군영 중에서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게 숙종 때 금의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숙종의 업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이제 금의영 창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나열은 가 나 라 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정답이 2번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48번은 자연스럽게 요거는 요렇게 구사당 십정이라고 하는 신라의 군사제도를 완성한 게 이제 신문왕이니까 결국 1, 2, 3, 4번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신문왕 고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김움돌의 난을 진압했다.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박부신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특이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요 틀에서 좀 벗어난 문제 요 시대통합 문제하고 기타 주제에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렸고요. 특징은 현대사가 많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왔다.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는 이제 한눈검에서 현대사 6, 7 문제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 끝까지 공부 안 하시면 80점 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80점 이상의 1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현대사까지 완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게 이제 뭡니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자 뭘 묻고 있는 거죠? 신석기 시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틀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자 2번 문제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데에서 눈팅을 좀 해보니까 2번 문제 틀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2번은 자 요거 뭡니까? 우리 한국사의 고대군주 중에서 자신의 정복지를 순행을 하고 이렇게 순수비를 세웠다. 신라 지등왕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진흥왕 순수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신라 진흥왕의 업적을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거칠부를 시켜서 자 국사를 편찬하겠다. 역사서를 편찬하겠다. 5번이 그대로 정답인 거죠.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노급 폐지 관료준 지급 요거 신문항이죠. 동그라미 2번에 독서 3분과 실시 요거 원성왕이죠. 신라의 38대 임금 원성왕이죠. 동그라미 3번에 불교공인 요거 법흥왕이죠. 동그라미 4번에 외사정 파견 누굽니까? 문무왕이 외사정을 파견한 거죠. 그나마 이게 좀 구석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번 문제 요렇게 초기 국가가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가는 지금 무천 나왔으니까 무천 나왔으니까 무천 나왔으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건 이제 동해죠. 동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봤다니까 요건 뭐 천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10불일 때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까 이건 동해 동해가 되겠죠. 그렇죠? 큰 문제 없어요. 자 여러분 왜 정답이 니은과 디귿인지 알겠죠? 기억에 자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다. 어딥니까? 옥저죠. 그 다음에 리을에 사출도를 주관했다. 이건 이제 부여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1번 2번 3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4번 문제 가실까요? 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령왕 때 자 여러분 중국의 남조인 양나라에다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고요. 동라미 4번은 요건 이제 무령왕 디웨 임금인 성왕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라미 3번은 요건 이제 백제 13대 임금 근초왕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라미 2번은 요건 이제 백제 마지막 임금인 의자왕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라미 1번 미륵사를 창건한 건 의자왕 아버지 무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문제 사실 5번 문제는 항상 7세기가 탄골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5번과 7번 7세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죠. 자 가를 봤다니까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 여기 이제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가가 그렇죠. 이게 가가 이게 살수대척 때 상황이잖아요. 살수대척 살수대척 우리가 심지어 연도도 외웁니다. 몇 년? 612년 수양제 2차 침입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봤으니까 이건 이제 안시성전투입니다. 안시성전투 안시성전투 그러면 안시성전투면 몇 년입니까? 645년이죠. 이 사이에 있었던 걸 물었습니다. 아니 안시성전투의 배경이 동그라미 3번 연계소문의 정변이죠. 안시성전투에 안시성전투가 왜 일어났습니까? 당태종이 연계소문의 정변을 핑계로 고구려를 침략한 게 이게 645년이죠. 이 당태종의 신입을 고구려가 뭡니까? 안시성전투에서 막아낸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5번 문제만 해도 아주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정확하게 공부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자 이러면 6번 문제 솔직히 제가 적중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번에 영상 10분짜리 하나 찍어서 올렸죠. 한릉검 시험에 항상 한 문제나 두 문제씩 나오는 게 불교미술이죠. 그 불교미술은요. 몇 개가 탑하고 불쌍 몇 개가 돌아가면서 맨날 나와요. 자 지금 여기서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장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장 물은 거죠. 자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동그라미 5번이 이게 이제 이불 병자상입니다. 이게 바래 거죠. 솔직히 나머지 것들 몰라도 돼요. 되십니까? 나머지 것들은 굳이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항상 이렇게 그 삼국통일 이 삼국통일 통일 삼국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가와 나 사이 아니면 이렇게 순서나 여러분 7번 문제에서 뭐가 제일 빠를까요? 뭐가 제일 빠를까요?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제일 빠른 건 나입니다. 나아가 이제 백제 멸망 직후에 그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킨 흑치상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백제 멸망 바로 직후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로 가겠죠. 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건모잠 중심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고구려 부흥운동도 역시 잘 안 되죠. 안승하고 건모잠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죠.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가 제일 뒤죠. 이 가가 언제입니까? 이게 기벌포전투. 그 삼국통일전쟁의 맨 마지막이 바로 676년 기벌포전투죠. 떼십니까? 이 7번도 마찬가지예요. 7번도요. 솔직히 수박 거달기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7번 같은 문제가 어려워하십니다. 수박 거달기로 공부하신 분들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자, 봐봐요. 공무원시험이나 수능 과는 달리 우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무려 50문제입니다. 50문제라는 얘기는요. 한국사의 주요 주제가 주요자면 한 100, 150개 되거든요. 한국사의 주요 주제가 이게 웬만한 건 다 낸다는 거예요. 여기 꼭 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이건 뭐죠? 잊을만하면 나오는 거 민정문서죠. 민정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정문서가 어느 나라 거죠? 민정문서가 통일신라 겁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통일신라의 경제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예요. 통일 이후에 왕으로 따지면 신문왕 아들인 효수왕 때죠. 기존의 경주에 동시가 있었는데 이 동시 외에 서시와 남시를 추가로 설치했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무역 속 이거 조선의 3대 태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여진과의 국경 무역을 위해서 태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정기죠. 동그라미 3번에 이거 고려숙종 고려시대입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이거 도고니 그 다음에 고구마나 감자가 재배되었다는 등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은 전부 조선 후기 경제죠.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조금 더 가볼까요? 자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 봤더니 이게 지금 뭐예요? 뭐 대조형 나오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서 힌트만 딱 뽑아줘도 됩니다. 대조형 나옵니다. 이 나라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발해를 고르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정삼회의 백제 동그라미 2번 욕살처력은지 고구려 동그라미 3번 도병마사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동그라미 4번에 국립대학으로 주자감 그 다음에 그리고 서적 서적관리나 문서작성을 위해서 문적원 그 다음에 관리감찰을 위해서 중정대 중정대 주자감 문적원 이거 전부 발해의 관서가 되겠습니다. 발해 알겠죠? 동그라미 5번은 신라의 골품제도 말하는 거고 그래서 9번까지가 9번까지가 고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있죠. 저 뒤에 아까 했던 신문학 문제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는 앞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 뭐가 나옵니까? 후삼국을 통일한 그러면 고려태조 왕건 묻는 거죠. 고려태조 왕건 묻는 겁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훈요 쉽죠. 그대로 정답이죠. 동그라미 2번은 이건 4대 광종 동그라미 3번은 6대 성종 그렇죠? 동그라미 4번에 전시과를 처음 만든 건 광종 다음에 5대 경종 때죠. 됐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갑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를 봤다니까 이거는 서도 조위총연안 동영부 이 세 곳은 전부 고려시대 누구와 어디와 관련된 것입니까? 그렇죠. 고려시대 서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양과 관련돼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난 여기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은 묘총연안이죠. 묘총연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4번에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가 인쇄되었죠. 동그라미 5번에 정과성이라고 하는 고려가여는요. 의종 때 고려중기 의종 때 정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고려가여인데요. 몰라도 되죠. 그냥 동그라미 5번은 그냥 그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알라고 낸 지문은 아닙니다. 차라리 한국사보다는 국문학사에서 배우는 이야기죠.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받으니까 또 뭐 뻔하죠. 뭐 은병 은병 게임 끝났지 뭐 자, 여러분 숙종 때 의천의 거리로 은병 해동통보 등의 뭡니까 여러 화폐가 주조가 됐죠. 결국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시대 경제 상황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뭐 쉽게 정답 2번 나오죠. 관영상점이란 말은 고려시대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가면 관영상점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맨날 나오는 거죠. 이 한눈검 시험이 조금만 적용을 하면요. 고득점 받기 유리합니다. 맨날 나오는 거의 문제은행식입니다. 맨날 나오는 주제가 크게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갑니다. 13번 문제 읽어보면 무슨 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힌트는 윤관이 나옵니다. 윤관 윤관 뭐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진을 정보라고 뭘 세웠습니까? 이 일대에다가 동북구성을 축조를 했지만 뭐 우리가 이걸 끝까지 지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윤관이 나오면 이 동북구성이 나오면 이게 누굽니까? 그렇죠. 이제 나중에 금나라를 세우는 아직은 금나라 아니죠. 여진이 되겠습니다. 이 여진과의 자, 여진과의 뭐 관계 뭐 여진에 대한 고려의 대응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관이 여진을 정보라고 이 일대에다가 동북구성을 쌓고 척경입비도라고 하죠. 척경입비도 척경입비도를 세웠다.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과 4번은 뭐죠? 동그라미 1번의 광군 동그라미 4번의 만부교 사건 요건 전부 거란입니다. 거란 동그라미 2번에 자, 박이가 이제 외구의 본진인 대마도를 정보를 했죠. 동그라미 3번에 요건 이제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첫 번째 자료는 김삼이 효심이 나옵니다. 무신직공기 그 중에서도 이유민직공기에 있었던 농민발란이죠. 자, 밑에 자료를 봤더니니까 이연년 형제의 난이 나옵니다. 무신직공기 그 중에서도 최후직공기에 자,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이죠. 요건 이제 백제부운동의 성격을 일부 띄고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무신직공기가 공통점이죠. 무신직공기가 공통점이죠. 됐습니까? 왜 정답이 5번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자, 여러분들이 15번을 15번에서 이 사람 혹시 발견해줬어요? 이 사람? 기철 기철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인 중에서 고려여인 중에서 원 황제의 엄마가 되는 사람이 있죠. 기왕후 이 기왕후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고려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있던 고려조정을 쥐락펴락하는 인물이죠. 이 기철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한 왕이 고려 31대 임금이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됐습니까? 공민왕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공민왕.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조일신 고용보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힌트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역사 많이 안 들이죠. 사극 많이 보신 분들 위인전 많이 읽으신 분들이죠. 핵심은 기철입니다. 기철 알겠죠? 16번 갑니다. 16번을 받다니까 지금 몽골의 침략을 받던 시기에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며 결국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의 문화유산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거예요. 아니 뭐 되게 어렵게 거창하게 문제를 냈지만 결론적으로 고려의 문화유산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사립사 3번이 고려청자 4번이 월정사 8과 9층탑 5번이 뭡니까? 청동공예죠. 청동은입사 포류 수군문 정병이라고 해서 1번, 1번째로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이 금동대양로 어느 나라 겁니까? 백제 겁니다. 백제 거. 알겠죠? 백제 겁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문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7번 문제 조금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17번 문제 조금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가의 살리타이가 나오는 건 뭐예요? 그 이게 지금 몽골의 1차 출입 당시에 몽골의 장수가 이게 살리타이죠. 살리타이. 그러니까 몽골이 우리 고려에 쳐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이 제국 대장공주가 누굽니까? 제국 대장공주 제국공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쿠빌라이 대칸의 딸이자 자 이런 뭐라고 충렬왕의 자 뭡니까? 그 비조 비왕비 충선왕 엄마입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쿠빌라이 대칸의 딸이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의부에서 아래길을 제국 대장공주의 검연구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사패를 받아 조세를 나비받지 않으니 사패를 도로 거두소서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힌트예요. 이게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17번 문제 조금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산별초의 난을 진압한 게 언제죠? 산별초의 난을 진압한 게 1273년이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등장하는 게 충혈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동그라미 3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5번의 경대성이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건 무신집권기 그 초반이죠. 무신집권기 초반입니다. 근데 이게 살리타이가 우리 고려에 쳐들어온 게 언제야? 이게 최후집권기죠. 자 그래서 저는 17번 문제가 아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진짜 꼼꼼하게 정석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17번 문제 맞았겠지만 좀 조금 이제 얄팍하게 조금 얇게 공부하신 분들은 17번 문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8번을 보시면 뭐 이 사람은 지금 최영장군이죠. 이 고려말에 여러분 뭡니까? 충전의 상징 최영장군 말하는 거죠. 최영장군 고르라는 소리예요. 홍산 전투에서 이제 외굴을 격퇴했죠. 여기서 말하는 홍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충청남도 서천 부여 지금의 부여 그쪽을 당시에 홍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홍산 전투에서 외굴을 격퇴한 게 최영장군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이건 최무선이죠. 최무선 동그라미 3번은 강조의 정변할 때 그 강조고요. 강조 동그라미 5번은 이건 최충헌이죠. 최충헌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18번까지가 고려구역 그 다음 이제 19번부터 시작해서 28번까지가 이게 조선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선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자 19번 보시면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이거 균역법 묻는 겁니다. 균역법 여기서 말하는 양력의 편중댐 이건 이제 군포 문제를 말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군포 두 필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자 이걸 경감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그것에 대한 대책이니까 이게 균역법 말하는 겁니다. 왜 정답이 3번인지 알겠죠? 왜 정답이 3번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뭐 힌트는 뻔할 뻔 자예요. 뭐가 힌트냐? 대사헌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힌트예요. 여러분 대사헌이라고 하는 게 누구입니까? 그렇죠. 사헌부의 수장입니다. 감찰기구인 사헌부의 수장이에요. 이거 지금 사헌부 묶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사헌부 사관원을 대관이라고 하고 이 대관 양사가 석영권을 갖고 있죠.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동그라미 1번 이건 누구예요? 한성부죠. 한성부. 동그라미 2번 이건 누굽니까? 승정원이죠. 동그라미 3번은 홍문관 홍문관 딱딱 떨어지잖아요.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춘추관 춘추관 딱딱 떨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보시면 뭐 조광조지 뭐 조광조 그렇죠? 위훈 삭제 네 글자가 아주 강력한 힌트입니다. 위훈 삭제 소격서 폐지 호는 정합니다. 조광조죠. 조광조 조광조죠. 자, 왜 4번이 정답인지 알겠죠?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이 이 이 이 이 성악 10도는 이황 성악 지변은 이이 동그라미 3번은 이건 이제 당시에 풍기군수였던 주세붕 말하는 거죠. 주세붕 동그라미 5번은 이건 정도전 말하는 거죠. 정도전 딱딱딱 떨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을 받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광해군 조선의 15대 임금인 광해군 말하는 거죠. 광해군 자, 여러분 이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누가 썼어요? 잘 아실 텐데 허준 허준 이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건 이제 선조 때인데 이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제 완성된 것은 이제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에요. 되십니까? 자,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4번에 동국문헌비고 이건 영조죠. 영조 그렇죠? 동그라미 5번에 신의통공 신의통공 이건 누굽니까? 정조죠. 정조 딱딱딱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24번은 3번 문제를 봤더니 3전도에서 항복을 했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답니다. 뭐죠 이거? 맞습니다. 이 사건은 병자호란입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병자호란의 역량을 물었어요. 병자호란의 역량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병자호란 이후 북벌운동이 추진되었다. 뭐 1번이 그대로 정답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 갑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맨 마지막 줄에 맨 마지막 줄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자, 그 다음에 현직 관리에게 전지를 주고 직전이라 하였다. 그러면 직전법이라고 하는 건 세조죠. 조선의 일곱 번째 임금인 세조가 한 직전법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1, 2, 3, 4, 5번 중에서 세조의 업적을 고르라는 소리예요. 강경도건 원각사 10층 석탐 세조의 업적 맞죠? 동그라미 2번에 악학개범 9대 성종 자, 동그라미 3번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3대 태종 그 다음에 뭐 4번, 5번 너무 유명한 거고요. 그렇죠? 25번 문제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총평시간에 말씀 좀 드렸어요. 자, 26번 문제 자, 26번 문제 살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이거 제가 좀 지울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처음에 나오는 게 희빈장씨가 난 왕자를 원자로 삼으셨다네 이거와 관련된 게 이게 기상국이죠. 당시에 이제 서인 지도자들이 이걸 반대하다가 이제 송시열이 사사당하고 이게 이제 기상국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웨는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직위를 거두고 희빈을 내려주도록 하라. 이건 이제 갑술왕국이죠. 갑술왕국이 되겠습니다. 1694년이죠. 근데 둘 다 이건 뭡니까? 둘 다 숙종 때죠. 숙종 때 둘 다 숙종 때죠. 사실 이 문제는요. 선택지 구성을 조금 어렵게 해놨으면 이 문제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이 문제는 다행히 그냥 숙종만 고르면 돼요. 숙종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러면 뭐라고? 이 송시열이 원자 책봉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사사당했죠. 그냥 숙종 때 일어난 사건을 고르면 돼요. 동그라미 1번의 이징옥의 난은 뭐냐면 이 개유정난이 있죠. 이 개유정난으로 김종서가 이제 숙양대군 1파에 의해서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함길도 도절제사였던 이징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이징옥이 무인인데 무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김종서의 소위 이제 측근이었거든요. 개유정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개유정난 직후죠. 그러니까 왕으로 따지면 이제 왕으로 따지면 문종대죠. 문종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3번의 예속 논쟁은 숙중 앞에 임금인 현종대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의 기초곡사라고 하는 건 선조 때 임진왜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기초곡사가 있었죠. 정렬인 모반 사건 말하는 겁니다. 당평비가 건립된 건 영조죠. 영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7번은 이거는 이제 뭐 빅학의의를 저술했다고 하니까 뭐 박재가죠. 박재가 박재가죠. 1, 2, 3, 4, 5번 중에서 박재가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설 출신입니다. 설 출신 학자로 정족대 규장과 검사관에 발탁돼서 활약하기도 했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이 지구전유라고 하는 책은 좀 어려운 책이에요. 최한기가 지은 겁니다. 최한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건 이제 의산문답은 홍대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거중기 설계한 것은 정약용이고요. 동그라미 5번에 양반전을 지은 건 박지원이죠. 연암박지원.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봤더니 이게 진주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자 경상우병사 백락신의 타막에 맞서서 유계춘이 주도하였다고 하더군. 백락신 유계춘 진주 자 이 사건은 바로 진주밀란입니다. 진주밀란 알겠죠? 1862년 왕으로 따지면 철종 때죠. 진주밀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진주밀란이 일어났을 시기는 안동김씨 김조순 아들인 김좌근 세도죠. 김좌근 세도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용군이 등장하기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철종 때죠. 철종 때.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 28번까지가 이게 정근대사예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29번부터가 근현대사인데 이건 이제 칠판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근현대쪽으로 이어서 계속 달립니다. 29번을 보시면 이거는 정족산성 양은수 유명한 사건이죠. 흥선대군 집권기에 두 차례 양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군의 칠입 병인양료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죠. 이거는 워낙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겁니다.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봤으니까 이 30번 문제가 맞습니다. 이게 임오군란 갑신정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한릉검 치다 보면 임오군란 갑신정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지금 뭡니까? 그렇죠. 각 군형에 소속된 군인들의 봉급이 몇 달 동안 나누어주지 않았다. 뭐 임오군란이지 뭐. 90군인들이 뭡니까? 금요문제 때문에 일어난 봉기죠. 1, 2, 3, 4번 1, 2, 3, 4, 5번 중에서 임오군란의 역량을 물은 거죠. 임오군란의 역량으로 임오군란의 결과 재물포조약이 체결되고 재물포조약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본 공사관 경비병력 주둔을 허용하게 되죠. 뭐 정답 4번 딱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1번 문제 보세요. 31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게 뭐가 힌트죠? 맞습니다. 이 군국기무처가 힌트죠. 이 군국기무처가 언제 등장합니까? 이게 1894년 7월 제1차 제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초정부적인 회의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뭘 묻는 거예요? 제1차 갑오개혁 묻는 거죠. 제1차 갑오개혁. 제1차 갑오개혁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공산호비제 폐지. 공산호비제 폐지. 1번이 정답이죠. 자,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건양연호하면 이건 을미개혁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한성사범학교 관제. 이건 제2차 갑오개혁입니다. 제2차 갑오개혁. 이건 1,2차 갑오개혁을 구별하라는 문제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32번 문제. 32번 문제는요. 독립문 세 글자 나왔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독립협회고 그런 소리입니다. 독립협회. 그렇죠? 독립협회는요. 제가 봤을 때 한능검 4번 치면 3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독립협회 문제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4번 치면 3번 나온 것 같아요. 좀 쉬워요. 그다음에 33번 문제 갑니다. 뭐 1,300만 원 나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전근대 쪽보다 근현대 쪽이 더 쉬워요. 어찌 보면 왜? 맨날 나오는 문제가 나오니까 맨날 똑같은 주제들이 나옵니다. 이거 뭐 국채보상운동 고르라는 소리죠. 국채보상운동 고르라는 소리죠.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34번 문제 보실까요? 뭐라고 되십니까? 자 지금 황제가 사실상 퇴위되었답니다. 황제 퇴위되었답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자 지금 1907년 상황입니다. 고종 황제가 강제로 사실상 퇴위를 당하고 자 여러분 마지막 황제인 순종 황제 융위 황제가 등장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면 솔직히 이 자료 안 읽어봐도 되죠. 1, 2, 3, 4, 5번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놈 고르면 됩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4번에 기후각서라고 하는 게 1909년이죠. 기후각서가 1909년입니다. 알겠죠? 34번 문제가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5번 문제 한번 보세요. 35번 문제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거 이 국채보상운동하고 물산장려운동 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보통 나오는데 이번에는 둘 다 나왔네요. 사실 뭐 물산장려운동 문제 맨날 나오는 문제죠. 자 여러분 기역리은 득을 리을 중에서 물산장려운동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자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죠. 황국중앙총상회는요 요거는 이제 구한말입니다. 1898년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시전상인들의 상권수호운동 단체입니다. 대동상회도 마찬가지예요. 구한말에 188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상회사가 바로 대동상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여기는 지금 일제강점기 1920년에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됐잖아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36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의열단 문제는 맨날 나오죠. 맨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의열단 고르라는 소리죠. 자 쉽게 1번이 의열단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4번은 요건 누굽니까? 한인 애국단이죠.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이 뭐 같아요? 임병찬이 주도한 독립의금부가 되겠습니다. 독립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37번 문제 자 이거 좋습니다. 37번 문제는 순서나율 문제인데 봐봐요. 자 가가 60만세 운동이죠. 순종 이척의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60만세 운동이죠. 몇 년입니까 이거? 1926년이죠. 근데 솔직히 이거 연도의후라는 문제 아니죠. 60만세 운동이 자 민족일당 운동을 촉발시켰죠. 그래서 27년 2월달에 신간회가 탄생합니다. 이 신간회 자 나아가 바로 신간회 3대 강령 아닙니까? 알겠죠? 신간회 3대 강령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는 지금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광주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거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진상규명을 노력했죠. 다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가의 역량으로 나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다가 일어나자 나가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활동을 했죠. 37번 문제 과한 문제인가요? 절대 과한 문제 아닙니다. 37번 문제 절대 과한 문제 아닙니다. 알겠죠? 38번 문제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던 시기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게 1938년 충일전쟁 몇 달 뒤에 제정된 게 국가총동원법이죠. 그러니까 일제 말기를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일제 말기를 고르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39번 문제 사실 이 39번 문제는 저는 살짝 난이도가 있다고 봅니다. 가가 이게 신안공사 나오죠. 이 신안공사라고 하는 게 미군정기 1946년 2월달에 신안공사가 만들어집니다. 46년 2월 하여튼 2월에서 3월달 넘어오는 그때입니다. 나가 이게 농지격법이죠. 농지격법이 이게 1949년 6월에 제정된 거죠. 그래서 39번 문제는요. 현대사 문제 치고는 쉬운 문제 아닙니다. 39번 문제는 살짝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는 거예요. 이 50총선거 48년 4월 48년 50총선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건국동맹 하고 그다음에 조선사상범 예방국 음령은 일제강점기죠. 건국동맹 은 44년 그다음에 조선사상범 예방국 음령은 41년 여기 동그라미 1번과 3번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6.25 진쟁이 끝난 직후죠. 동그라미 4번에 경량신문이 폐관된 건 이승만 정부 말기죠. 59년 곧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9번 문제는 살짝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40번 문제는 조선사회경제사 하니까 이건 백남은 백남은 고르라는 소리죠. 그래서 식민사학의 정책선언을 비판 극복하기 위해서 백남은이 조선사회경제사라고 하는 책을 저수를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 41번 문제 41번 문제를 봤더니 이청천 지청천 장군이 통활한다. 그 다음에 총사령부는 충칭에 설치한다. 이거 한국강복군이죠. 한국강복군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국강복군과 관련된 걸 고르라고 그러면 4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3번은 살짝 함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한국독립군 지청천부대인데 여기에 총사령관도 지청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낚으려고 동그라미 3번에다가 지문을 넣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42번 문제 장진호 전투 북한군을 돕기 위해서 중국군을 참전한 중국군을 상대로 유엔군 등이 벌인 전투 중에 하나였다. 유교전쟁이죠. 유교전쟁 알겠죠? 유교전쟁이죠. 그래서 흥란철수작전이 유교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여러분 지금 43번에 보시면 내각 책임제 속에서 행정부에 맡겨진 책무 자 여기는 힌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힌트가 있죠. 우리 역사에서 내각 책임제는 제3차 개헌 제3차 개헌으로 탄생한 장면정부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정선거가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원흉 3.15 부정선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원흉을 단지한다 처단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정부는 무슨 정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무슨 정부 장면정부라고 하는 거죠. 장면정부 대체 장면정부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장면정부 시절에는 제3차 개헌이고 이때는 뭡니까 의원내각제고 이때는 국회가 하나가 아니라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죠.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국민교육헌장 1968년 박정희 정부죠. 동그라미 2번에 서울올림픽 1988년 노태우 정도죠. 동그라미 3번에 개성공단 김대중 정부죠. 그 다음에 한평고구마 피해보상 투쟁이라고 하는 게 유신시대입니다. 1977년 78년 그 때입니다. 이 동그라미 4번은 우리 한능검에 벌써 최근에만 두세 번 나온 표현이죠.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갑니다. 44번 44번 이게 뭐죠? 44번 이게 뭐죠? 445익개헌이죠. 1954년 445익개헌이 되겠습니다. 445익개헌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1,2,3,4,5번 제일 뒤에 있는 거 고르라는 겁니다. 제일 뒤에 있는 거 진보당 사건이죠.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당한 사건이죠. 진보당 사건 뭐 동그라미 2번이 58년 59년 그때니까 이게 제일 뒤위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이게 이제 인역당 재건의 사건 인역당 재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언제냐 인역당 재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게 74년 75년 유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45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맞네요. 45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장준하 주도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건 이제 유신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부천경찰서 선고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나중에 전두환 정부거든요. 86년 전두환 정부입니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건 이제 유교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승만 정부 유교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46번 보시면 46번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게 1970년이죠. 그 다음에 포항제철소가 중공된 게 1973년 전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의 경제상황과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뭐 그러면 이때가 이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때죠.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게 72년부터 76년까지 이때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때죠. 박정희 정부 1970년대를 고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한미 FTA는 언제입니까? 한미 FTA가 타결된 건 노무현 정부 이게 나중에 발효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전은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4번은 외환위기 극복이니까 이건 김대중 정부죠. 동그라미 5번에 최저임금법 이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게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전두환 정부.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법이 시행기에 들어간 게 1988년 1월이니까 이게 전두환 정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7번, 48번은 아까 제가 통합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49번 문제가 이제 뭐 그 유명한 1980년 5.18 민주운동이죠. 1980년 5.18 민주운동인데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아 23년에 4.19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또 등재가 됐죠. 50번 50번을 받으니까 이건 하나의 청산 하나의 숙청 자 여러분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의 이 하나회를 숙청한 게 금융실명제와 더불어서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죠. 그때 만약에 군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척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뭡니까 군사 쿠데타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군사 쿠데타를 걱정하진 않죠. 김영삼 정부의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1995년이 광복 50주년이죠. 그래서 역사바로세우운동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죠. 아십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북방유예교하면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동그라미 4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러 차례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입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쭉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근대 쪽 보다는요 자 뒤에 자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꼽는 문제가 45번 문제가 있어요. 45번 문제 45번 문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이 문제는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게 39번 문제가 있습니다. 39번 문제 이 두 문제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뭐 그래도 좀 이 문제가 그렇게 아주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싶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앞으로 쭉쭉 가시면 조선시대 문제는 그런게 없어요 저기 17번 문제 있죠 17번 문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저는 대충 이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진짜 정석대로 공부를 안 하면 문제 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길었죠 조금 길었습니다 이걸로 69의 한눈검 해설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